또 우리나라 야구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나오기 싫으셨던 말투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말씀하신 경기들 중에 일단 국내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상황부터 전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류현진 선수 얘기를 해볼게요. LG 대 키움의 준 플레이오프 2차전이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차우찬 선수와 요키 씨의 선발 맞대결이 있었는데 일단 키움은 투수를 좀 많이 바꿨고 LG 같은 경우는 기존의 페게로 선수 대신에 박용택 선수가 선발 출장한 게 좀 다르고요. 키움 같은 경우는 전담 포수제를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박동원 선수가 나왔다가 투수가 바뀌면서 이지영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1차전을 일단 키움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에 승리한 팀의 진출 확률이 80%가 넘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최근에 확률을 뒤집고 역전패했던 사례가 바로 이 히어로즈입니다. 예전에 두산에게 2013년에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조금 등골이 서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엔 넥센이었죠. 팀 이름이. 그렇죠. 요키 시대 차우찬 그리고 선발 맞대결로 경기가 펼쳐졌는데 투수가 계속 키움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준비를 하면서 아예 뭐 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할 줄 알았는데 벌써 지금 다섯 번째 투수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까까지 네 명이었는데 다섯 번째 나왔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바뀌었어요. 선발 요키시 선수가 2와 3분의 1이닝을 던지고 내려갔고 안호진 선수가 1과 3분의 1이닝, 이영준 선수가 3분의 1이닝, 윤영삼 선수가 1과 3분의 1이닝, 그리고 김동준 선수가 또 이어서 3분의 2이닝째를 던졌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LG가 1, 2, 3회 각각 한 점씩을 계속 뽑아내면서 초반부터 3대0으로 앞서가고 현재 6회 말이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키움 입장에서는 점수를 계속 내주다 보니까 마운드에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준플레이오프 2차전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해보겠고요. 헬로 MLB를 또 해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후한소터에게 맞은 홈런이 바로 2실점으로 기록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유일한 실점이었는데요. 오늘 류현진 선수는 5이닝 동안 삼진 3개 곁들이면서 2실점 했는데 안타는 4개 내주고 볼렛을 2개 내줬어요. 총 74개의 공을 던졌는데 4회와 5회에 막판에 연속 실점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잘 극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후한소터 선수에게 홈런을 맞아서 유일한 2실점을 했는데 오늘 투구 패턴에서 좀 특이했던 게 체인지업을 패스트볼보다도 더 많이 던졌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수들 보면 직구가 한 3분의 2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 정도를 변화구를 던지는데 오늘은 패스트볼이 17개인데 체인지업이 32개입니다. 거의 2배네요. 그렇죠. 심지어 마이클 테일러 선수를 상대로는 7개 연속 체인지업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 점이 좀 굉장히 오늘 투구 패턴에 있어서 류현진 선수가 변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승리를 따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홈런을 맞아서 뜨끔했겠지만 그래도 결국 승리를 했거든요. 류현진 선수의 승리 소감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초반이 중요한데 난 그 부분에서 그걸 못하는 것 같고 근데 홈런을 맞고 정신이 좀 바짝 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추가 실전만 안 한다는 생각으로 언뜻에서 한 것 같아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만 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후반에 한 것처럼 잘 꾸역꾸역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꾸역꾸역 잘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류현진 선수 개인으로서도 귀중한 승리이지만 다저스에게도 참 중요한 승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초반에 예상치 못하게 산치스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약간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6회에 또 선발 투수인 코빈 선수가 불펜으로 등판했어요. 그런데 이때 벨린저 선수가 첫 안타를 신고하는데 이어서 마틴이 역전타를 치고 터너 선수가 또 터너 타임 쐐기 3런을 쳤거든요. 이때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워싱턴은 이날 선발인 산치스가 5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어요. 근데 그 뒤에 올라온 선수들이 누구를 올려도 다 실점하면서 4이닝 9실점을 합니다. 사실 단기전에서 이렇게 불펜들이 계속 흔들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발 투수가 언제까지 긴 이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펜들이 이렇게 흔들리면 워싱턴이 만약에 장기전으로 간다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시선을 좀 가지게 됩니다. 자 잠시만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키움이 6회 말에 한 점을 방금 뽑아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1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추격을 시작하고 있는 키움 얘기. 이정우 선수가 근데 준 플레이오프 작년부터 해서 안타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방금 자신의 이제 통찬 첫 안타겠네요. 포스트시즌 첫 안타를 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시타를 또 뽑아냈고 처음으로 친 게 그리고 좀 중요한 순간에 6회 말에 3대1로 추격하는 안타였습니다. 다시 태평양 건너보시죠. 빠르네요. 다시 류현진 선수 경기 얘기입니다. 이 경기가 로버츠 감독의 용병술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만 했다면서요. 사실 그동안 국내 팬들이 약간 불만을 가졌던 부분들에 있어서 로버츠 감독이 이날은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틴과 호흡이 좋았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러셀 마틴 선수가 포수로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체인지업 위주의 볼배합 그리고 타석에서는 역전 적시타를 쳤기 때문에 공수 모두 완벽한 투입이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 대타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타율이 대부분 3할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즈 선수 그리고 크리스 테일러, 키케 에르난데스 아까 말씀드린 승부처였던 6회에 나와서 3타자 모두 안타치고 출루하면서 모두 적중했다고 보실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워싱턴에서는 지금 제일 잘 치는 선수가 후안 소토 선수예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34개의 홈런을 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좌타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로 좌완 사이다 민 콜라렉 선수를 등판시킵니다. 이렇게 원포인트를 쓰는 경우가 메이저리그에서는 사실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이 등판 역시 적중하면서 소토 선수가 힘을 못 췄거든요. 오늘만큼은 명장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1일 명장, 로버츠 감독이었고요. 두 팀의 디비전 시리즈 4차 자원은 내일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다저스에서는 힐 선수가 등판하고 워싱턴은 2차전에 불펜 등판을 했던 슈거저 선수가 또 나옵니다. 다저스는 솔직히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워싱턴은 지면 끝이기 때문에 총력천을 펼칠 텐데 리치힐 선수가 다저스에서 무릎 부상 이후에 처음 복귀전을 가지기 때문에 많이 던져봐야 4-5 이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불펜이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워싱턴 역시 마찬가지인 게 지면 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슈어저 선수가 그랬듯이 이번에 슈어저를 제외한 모든 투수들을 대기시킨다고 이미 마르티네즈 감독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벌떼 싸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재미난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양대리그 디비전 시리즈 경기가 모두 열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이번에도 MLB 데이다. 네 경기가 모두 열리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 40분까지 끝나면 한 오후 1시 2시쯤 되겠죠. 총 네 경기가 연달아 열립니다. 최지만 선수가 뛰는 템퍼베이가 제일 먼저 새벽 2시에 시작하고 류현진의 LA 다저스는 오전 7시 40분에 플레이볼을 하게 됩니다. 다저스 경기는 그래도 출근하면서 좀 볼 수 있을 법한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경기를 가장 주목할까요? 이름감만 보면 아메리칸 리그가 더 재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메리칸 리그는 약간 앞서가는 실력차가 느껴지는 시리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탠튼의 복귀라든가 게리콜의 완투 같은 이슈거리는 많은데 승부가 좀 불꽃 튀게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반대로 싸이 형상 후보인 슈어저가 등판하는 LA 다저스와 워싱턴의 경기가 오히려 더 관심을 사람들의 관심을 모이지 않을까 현지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셔널리그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분위기인데 진짜 아메리칸 리그는 뉴욕 양키스랑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그냥 앞서가는 양상이에요. 사실 이 뉴욕 양키스의 상대팀인 미네소타도 뉴욕 양키스도 그렇지만 엄청난 홈런의 팀이거든요. 양 팀 모두 시즌 동안 300 홈런을 쳤습니다. 합치면 홈런이 600몇 개씩 나온 팀들인데 그런데 미네소타의 선발들이 이걸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버렸어요. 에이스인 베리오스를 시작으로 도분학 선수까지 무너졌는데 사실 이 이네소타의 2차전에 등판한 도분학 선수는 굉장히 사연이 많은 선수예요. 이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단 한 번도 지명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택시기사를 합니다. 아 그래요? 미국에서 택시기사를 하면서 열심히 기회를 찾다가 연습생으로 합류해서 지금 승승장구 한 끝에 결국 이제 포스트 시즌까지 등판을 하면서 약간 또 미국에서는 이런 스토리 있는 선수들 좋아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참 인생 역전인데 그런데 저번 2차전에서 2이닝 사실점으로 조기 강판되는 이게 또 스토리가 있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네소타가 좀 밀리는 분위기고 양키스는 사실 스탠텐 선수가 좀 부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탠텐이 중요한 상황에서 쳐주지 못하고 있어서 불안할 법도 한데 스탠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다 잘 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런 저지, 클레이버 토레스, 타격왕인 르메이유 선수 그리고 저번 경기에서 말로 음료를 쳤던 그레고리우스 선수까지 지금 뭐 걸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양키스는 그냥 기본 8점, 10점씩 내고 있거든요. 시리즈가 약간 기울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는 원래 타격이 좋은 팀이긴 한데 선발 투수들이 말 그대로 미쳤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친 선발진입니다. 최강의 원투펀치인 저스틴 벌렘더랑 게리콜 선수가 나란히 1, 2차전 승리를 따냈는데 이 장면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팬들이 두 선수를 떠올렸었을 거예요. 김병현 선수가 2001년에 뛸 때 월드시리즈 MVP가 두 명 나왔습니다. 리조나에서. 커트실링하고 랜드존슨 선수인데 둘 다 너무 잘하니까 이거는 한 명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수상을 했던 전력이 있는데 지금 현지에서는 이 벌렘더랑 게리콜 선수 역시 공동 수상을 해야 될 정도로 휴스턴에서 압도적인 선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역시 휴스턴 역시 마운드를 앞세워서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또 공동 MVP가 나온다면 참 재미난 광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지만 선수는 포스트 시즌 활약이 좀 어떤가요? 지금은 타격보다는 수비에서 빛이 나는데 원래 그 다리 찢는 수비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2차전에서 땅볼을 따이빙 캐치로 잡아낸 다음에 토스까지 하는 장면에서 메이저리그 플레이 오브 더 데이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타석에서 좀 아쉬운 게 삼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두 경기 동안 삼진만 5개인데 이 이유가 뭐냐면 포스트 시즌에서는 메이저리그도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최지만 선수는 낮은 공 그다음에 변화구를 잘 치는데 하이페스티벌로 계속 집요하게 공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지만 선수의 활약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 새벽 2시에 내일 경기가 있으니까 이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보겠습니다. KBO 리그 가을 야구 상황을 다시 짚어드릴게요. LG 대 키움의 준 플레이오프 2차전 현재 6회 말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점수는 여전히 그대로 3대 1입니다. 그리고 만루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네요. 투아웃의 만루인데 일단 방금 파울이 나왔고요. 이거 재밌습니다. 과연 점수를 더 낼 수 있을지 일단은 계속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1차전 어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요. 일단 0대0으로 가서 이대로 연장인가 싶을 때 박병호 선수가 끝내 경로를 쳤는데 이 장면 역시 포스트 시즌의 9회 박병호는 걸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13년도에 준 플레이오프 최종전에서 두산 상대로 당시 목동 야구장에 백스크린을 맞추는 극적인 스리런 홈런을 쳤고 2018년 작년에도 플레이오프 최종전에서 SK를 상대로 동점 투런을 쳤거든요. 이런 걸 보니까 동점이라든가 지고 있을 때 박병호를 만나면 그냥 걸르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제 박병호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후련했을 게 뭐냐면 그전까지 그 두 경기는 잘 쳤는데 팀이 졌어요. 자신이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는데 팀이 승리를 하지 못했는데 어제는 끝내기 홈런을 치면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좀 후련했을 겁니다. 아유 동점까지 만들어져도 못 이기니까 이제는 내가 끝내야겠다 이러고 초구부터 그냥 받으셔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운데 홈런. 그리고 조금 전에 만루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기움이 뜬공으로 잡히면서 6회 말이 마무리됐고 이제 7회 초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경기 분위기가 사실 너무 극적이어서 오늘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궁금했는데 사실 조금 애매하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류중일 감독이 사실 믿음이야구의 대표적인 감독인데 이 페게로 선수가 워낙 타격감이 안 좋으니까 오늘 박용택 선수를 투입하고 또 김민성 선수를 하위 타선에서 2번 타선으로 올렸거든요. 현재까지는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김민성 선수가 1회 2루타를 치면서 포문을 열었거든요. 그런 점들에 의해서는 유연하게 변화를 가져간 점이 좋았다고 볼 수 있고 키움 같은 경우는 전담 포수제를 시행하면서 박동원 선수를 투입했는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키시 선수가 조기 강판되버렸기 때문에 박동원 선수 역시 한타성만 소화하고 교체를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키움은 경기 후반부에 대타를 쓰기에는 포수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있어서는 약간 페널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자 이렇게 치열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팀의 경기를 바라보는 저는 항상 이게 궁금해요. SK와 두산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좀 고생을 많이 해서 차량을 다 빼고 와라 이럴까요? 속으로는 분명히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런데 이 문제는 올라올 때 분위기를 타고 올라오면 기다리는 팀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돼요. 특히 이제 타격감이 올라온 상태로 올라오면 그전까지 경기 감각이 떨어진 2위나 1위 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작년에 이제 두산베어스가 정규 시즌에 1위를 했는데 코리안 시리즈에서 타격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반면 SK는 계속 타격감을 조율하면서 한국 시리즈에서 폭발을 해서 정규 시즌 내내 우승하다가 한국 시리즈만 져서 2등했던 그런 아쉬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좀 걱정이 될 겁니다. 정규 시즌 우승이 오히려 가을 야구에서는 조금 방해가 되는 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독이 아닌 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을 야구가 한창인 지금 이맘때 한편에서는 팀 재정비가 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코치진 개편을 선언하고 11명의 코치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세이버 매트리션을 활용한 코치진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칼럼을 쓰던 칼럼니스트인 김성민 씨를 영입하는 게 아마 대표적인 행보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퓨처스 선수들 간의 교류전도 하고 호주의 진론 코리아에 유망주들을 되게 파견해서 감각을 쌓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외부 선수 영입보다는 기존 선수들의 능력을 잘 살려보겠다. 이런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2차전 여전히 7회 초 3대1 경기 진행되고 있고요. 3차전은 하루 쉬고 모레 저희 회사에서 중계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일 모레 한글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봐달라는 얘기죠. 시간도 좋네요. 그렇죠. 오후 2시고요. KBS 2에서 중계를 합니다. 아마도 선발 매치업의 경우는 큐미어로즈에서는 최원태 선수가 나오고 LG에서는 켈리 선수가 선발 등판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만약에 오늘 경기가 이대로 끝나면 1승 1패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뭐래도 3차전을 잡는 팀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역시 경기장을 우리 회사의 경기를 많이 시청해 주십사. 경기장 가는 건 좋지만 TV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함께해 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김종현의 스포츠